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자임이 없나니 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라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길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이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응해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굉장히 중요한 챕터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다이아몬드 반지로 비교한다면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에서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장이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정말 가득 차있는 그런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첫 장에서부터 이방인의 죄를 고발하면서 그들의 죄를 생생하게 묘사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종교인은 괜찮냐 종교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하면서 3장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마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챕터를 끝나는데 오늘 7장에 들어와서 매우 흥미로운 말을 바울이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7장 15조로 해 내가 행하는 것 그렇게 믿음이 많다는 믿음이 좋다는 바울조차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냐고 더리오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자유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우리의 스토리 같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로마서는 7장과 쭉 말합니다 그러면서 8장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말이 나와야 맞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절은 놀랍게도 전혀 다른 말을 우리 예상밖에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자함이 없는이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줄 알았는데 8장 1절은 전혀 다른 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자함이 없는이라 아멘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오늘 말씀인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8장 1절의 말을 근거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천국까지 데려갈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기쁘십니까? 전혀 기쁘지 않는 얼굴 여러분들 천국에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예로 그 구약에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그 방주 안팎을 역청으로 바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청으로 바르라는 거예요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런 말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그렇게 그런 욕을 하셨을까요? 역청을 역청이라는 거 아세요? 끈적끈적한 타르예요 우리 그 파킨션 같은데 공사할 때 타르 깔잖아요 길거리에도 타르 하는데 그런 것을 바르라는 거예요 왜요? 방주가 물에 들어갔을 때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르라 그랬던 거예요 처음 듣습니까? 방주 안팎을 역청으로 바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르다라는 얘기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카파르 이게 속재라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실까요? 바르다하고 속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홍수로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발라서 홍수가 비가 못 들어오도록 물이 안 들어오도록 바른 것처럼 속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르는 것하고 속재하고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히브리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밖에 세상 밖은 심판하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은 심판하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심판을 면제시켜준다는 겁니다 아멘 면제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 속재의 능력이 얼마나 온전하고 영원할까 그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10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제사로 온전히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우리를 일시적으로 한 달만 아니면 1년만 우리가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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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희생재산은 그만큼 온전하고 영원하고 아주 완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그 과거의 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의 재뿐만 아니라 아직 저지르지도 않은 미래의 재까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무죄로 선고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만 들어가면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럼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매의 성례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옵니다 아멘 여러분 재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계속 끌어당겨요 계속 땡깁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있으면 재와 사망의 법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이 어디에 땡길까요 어디로 갈까요 재로 가게 돼 있거든요 재가 땡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재가 땡긴다 술이 땡긴다 담배가 땡긴다 나쁜 시시 땡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땡기는 저절로 우리는 노력 안 해도 땡겨지게 되는 거예요 재에 대해서 재혜로 점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질인데 노력하세요 저절로 되잖아요 저절로 되는 게 재질인 거예요 그러면 재의 법에 들어있으면요 하나님과 단절이 돼 있고 공허함과 죽음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아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바울은 뭐라는 얘기 하냐면 2절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재와 사망의 법 외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법입니까 재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력에 대해서 아십니까 중력 중력은 물건을 어떤 물건을 끓여당겨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 주보를 그냥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떨어집니다 이게 중력이에요 중력 중력이 법칙입니다 내가 성경을 이 주보를 안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아야죠 네 맞습니다 잡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이걸 안 떨어뜨리려면요 다른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중력 중력의 법칙보다 더 센 팔과 손의 법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에 이게 왜 안 떨어집니까 내가 잡고 있잖아요 손과 팔의 팔이 중력의 법칙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죄가 중력의 법칙이라면 여러분 손과 팔 여기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는 이 죄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법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는 마귀한테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같은 유혹에 거듭거듭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자꾸 땡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법칙이 이제 잡아당겨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는 어떤 자원이 있습니까 어떤 자원이 있어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자원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뭐랑 같은 말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가 늘 강조하는 그런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의미해요 우리가 분명히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 우리를 율법에 저주에서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재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시켜준 것은 성령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령의 법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주는가 하는 게 3절 3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자세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에서 4절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여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첫 번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지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율법은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율법은 다 못 지키시죠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을 십자가해서 해결해버리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 안에 뭐가 있으면 못 들어와요 죄가 있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다 십자가해서 죄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가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만들어 놓을까요 그렇게 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안에 해놓으셨어요 십자가로 성령님이 들어와서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 거예요 왜 되십니까 십자가 후에 더 큰 일은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지금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고 제가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만큼 큰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큰 기적을 체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들어와서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님 하나 되게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이제는 누구의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입니다 아멘 성령의 성령의 법칙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5절 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하나님 얘는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은 뭐예요? 우리 몸인가요? 네 몸도 되고 육신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벗어나 벗어난 나의 옛 본성을 가르칩니다 이 껍데기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옛 본성이 육신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세속적인 욕망을 따른다는 거예요 따르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흥미가 없으면 우리가 아직 육신에 있는 거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해도 아무 그 안에 감동도 없고 졸리끼만 하라고 하면요 아직까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 의무가 되고 그냥 아우 왜 이렇게 구창케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육신에서 이제 육신의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변하셔야 됩니다 아맨 이것은 어떤 어떤 얘기냐면요 어느 날 아침에 그 아침에 깨어난 사사가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고기를 더 이상 먹지 않을 거야 난 풀을 먹기로 결심했다 하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자의 번성은 풀을 좋아나요 싫어하나요 싫어하잖아요 사자가 풀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풀에다 무슨 그 렌치소스를 뿌리는 건가요 풀에다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첨가해서 먹어야 되나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자는요 땡기지가 않아요 그 풀의 풀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풀을 좋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자를 송아지로 만들어야 돼요 사자가 사자가 송아지로 돼야지 그게 먹게 되는 거예요 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육신에 여전히 육신에 있다면 영의 일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자가 풀을 사랑할 수 없듯이 사랑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일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냐면 우리의 옛 육신을 버리고 죄의 본성을 버리고 성령의 본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본성으로 바뀌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게 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성이 바뀌길 바랍니다 사자의 본성에서 송아지의 본성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에서 영의 본성으로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9절 그래서 10절 한번 읽겠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아니시니 그리스도의 영에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제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수도 예수교종을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오늘 말씀에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보이죠 아름답게 보이세요? 경치도 좋고 시카고는 또 빌딩도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요 거대한 무덤입니다 무덤이에요 여기서 막 그냥 즐겁고 뛰어다니고 놀 때가 아닙니다 유엔 통계에 보면 여태까지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태어나서 죽은 사람이 1100억이래요 1100억이라는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 있을까요? 다 지구에 다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밑에도 누가 묻혀 있을지도 몰라요 사방 우리는 무덤 위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세상은 무덤이에요 무덤 너도 나도 앞뒤 그냥 좀 빨리 가나 늦게 가나 다 상관없이 다 밑으로 다 묻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사랑할 곳이 못 돼요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인간은 앞서거니 뒷서거니 암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는 방법은 수백 가지로 아주 버라이어트하게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100% 확실한 건 뭐예요? 무덤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덤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언젠가는 여러분의 몸을 죽음에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게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의 몸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부활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해 피저물이다 새로운 피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죽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영만 살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약 우리 안에 죄를 취해서 십자가 안에 담그셔가지고 의로 바꾸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취하셔서 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그셔서 의를 의로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저는 아침에 오늘 로마서 5장 9절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혼자서 5장 9절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정말 구원 받은 백성이니까 다른 사람하고 틀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쫓고 쫓아야 됩니다 우리 배들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결론인데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 중에 가장 귀한 복음이에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그냥 심심해서 만드셨다 그냥 그냥 죽이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아까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을 십작에서 해결해 버리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너무 깨우치고 감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후에 자기가 모신 후에 질그릇 안에 보호가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너무 감동적으로 생각해서 기록한 글이에요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 힘이 끈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안에 내용물이 다른 질그릇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질그릇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어스 또 바울이 갈라디어스 2장 20초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 없어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교만하게 돼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나라는 존재를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고 이제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인생은 누구예요 여러분 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신데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까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실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몸도 살리시는 성령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배들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셨습니다 아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안 나오시나요 예수님이 주인 되셨습니다 우리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건 다 이거예요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찬양은 뭐예요 나의 주인이심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찬양 다 일어나셔서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만 찾았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만 찾았는데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한번 고백하는 마음 에